그랜저 HG300 2015년식 차량입니다. 1편의 헤드캡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붉은 배선으로 작업하여 아주 컬러 있게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헤드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 커지는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차량의 전기를 최고조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운전시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사운드 소리도 상당히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편의 헤드캡 그랜저 HG300 2015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후 다른 차량으로 계속 옮겨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